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언어 교환 날씨 16일, 수요일 언어 교환 18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언어를 아주 사랑하는 최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말 아시나요? 왜 안에? 왜 안에, 여기서 왜가. 왜 안에, 이게 왜가 그냥, y의 왜이, 왜가 아니라 왜가 오이. 그냥 왜에요. 미안 무다리 할 때 왜. 왜, 그 다음에? 안 해. 왜 안 해? 외, 안, 해. 한국어예요? 한국어예요. 그냥 외가 아니라 오랑 이 해서 붙여가지고 외나무 할 때 외고요. 일부러 문법을 틀리게 해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저희 언어교환 방송 굉장히 친숙하고 재밌는데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게다가 무료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 외 안에 요럴 때 쓰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중국어와 영어로도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시죠? 그 내용을 선생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바꿔서 중국어로 먼저 수업을 해볼 건데요. 중국어 알려주실 엄쌤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재밌는 외 안 해도 배웠는데 이렇게 좋은데 그 좋은 걸 외 안 해야 할 때 넝뿌, 뭐, 뭐, 마 그러면 이 좋은 걸 안 하고 배기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넝뿌씨, 환마 안 좋아할 수가 있습니까?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우리 중국어를 먼저 해볼 게 있는데요. 수요일은 세 번째 달이니까 어제 알려드렸던 요일 뭐 있어요? 싱치산 그렇죠, 산. 싱치는 싱치, 그 다음에 산 붙이는 거예요. 싱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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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쪼가 있었잖아요. 쪼 그러면 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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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리바이 리바이 산 리바이 산 리바이 산 이렇게 쉽게 그러면 영어로 수요일은 뭐였습니까, 선생님? 웬스테이 웬스테이 웬즈예요? 네, 웬즈예요. 웬즈 데이 웬즈 데이잖아요. 근데 쪼가 너무 강하게 으 하고 살면 안 돼요. 안 돼요. 죽여요. 웬즈 죽여야 돼요. 웬즈 데이 웬즈 데이 웬즈 데이 웬즈 데이 됐어요? 웬즈 데이는 중국어로 웨즈 데이 라고 해요. 오, 비슷해. W라는 발음을 약간 비슷하게 한 거예요. 웨즈 데이 웨즈 데이 어제 화요일이 뭐였어요, 최소장님? 화요일? 그래서 어제 치유스 데이 어려요. 그렇지요. 치우스 데이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수요일이 됐는데 아직 안 죽었어요. 여기서 웨이라는 말이 하이메이오 라는 말이 하이메이오 Not yet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Not yet dead 하이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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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스 웬즈 웬즈랑 웬즈랑 만들려고 발음을 이렇게 비싼 articul成 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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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은 뭐다? 월, 화, 수요일은 월, 화, 수요일은 먼저 껄리쌤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그렇죠 이렇게 월요일은 화요일은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요일은 day는 성적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죠 이거 월요일은 월요병이 있었잖아요 다같이 그 다음에 이번에 화요일은 화요일은 그렇죠 단념하는 날 난 이미 이제 아 끝났어 화요일 너무 힘들었어요 수요일로 왔는데 안 죽었잖아요 월이스데이 근데 이제 안 죽고 어떤 상태로 왔냐면 극도의 흥분 상태로 갔습니다 아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칸펀데이 칸펀데이 아 죄송합니다 칸펀쩡 그렇죠 칸펀데이가 아니고 칸펀쩡 싱치산 칸펀쩡 싱치산 칸펀쩡 우리가 주 5일제로 보면 가운데 딱 끼었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싱치산 칸펀쩡 싱치산 칸펀쩡 항진증이죠 항진증 우와 그게 다른 거예요 정말 웃긴 표현입니다 월이스데이 싱치산 칸펀쩡 까지 해봤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특히 요일이 너무 갑자기 술술 잘 외워지는데요 그럼 영어는 오늘 영어는 어떤 내용인가요 콜리쌤 네 영어는요 오늘 수요일 아까 했던 대로 웬즈데이입니다 이 웬즈데이의 유래를 또 말씀을 드리면요 네 토르의 아버지 오딘신 있잖아요 오딘 스펠링이 w-o-d-i-n이에요 영어식으로 읽으면 워딘인 거죠 워딘 네 근데 이제 북유럽식으로 읽으면 북유럽 언어로는 오딘 이렇게 난대요 이게 그래서 워딘스테이 하다가 웬즈데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웬즈데이의 유래고 그럼 우리는 왜 수요일로 번역을 하느냐 이 오딘이 폭풍의 신이거든요 폭풍의 신은 폭풍의 신은 멀큐리 예요 수성 멀큐리 멀큐리 수성 멀큐리 예 그래서 수성은 물숫자 쓰잖아요 그래서 수요일이 됐어요 멀큐리 멀큐리 이거는 로마 신화에서 멀큐리예요 여담으로 그럼 이 멀큐리를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리스 아니고 히랍 그리스가 히랍 그쪽은 LA를 로스앤젤레스에 장난친 거예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몰라요? 히랍 신화 아 히랍 신화 유머 유머 너 LA 가봤니 LA? 아니 로스앤젤레스는 가봤는데 베이징 가봤는데 북경 안 가봤는데 그쪽 간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제가 히랍 신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나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리스 신화 히랍 신화 아 히랍 신화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이 멀큐리는 허미즈라고 부르는데요 스펠링이 H-E-R-M-E-S 허미즈 가방으로 가져와서 비싼 그 브랜드의 이름 아니에요? 바로 그렇습니다 에르메스 얘를 불어로 쓰면 에르메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르메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헤르메스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헤르메스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읽으면 헤르메스예요 나중에 신들 이름을 영어로 어떻게 어떻게 읽는지도 그럼 영어로 그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는 뭐라고 불러요? 헤미즈라고 불러요 헤미즈 영어로 읽으면 헤미즈라고 하는데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다 에르메스 그 에르메스라고 하지 헤미즈라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에르가 아니고 에라고 에르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 R이 뒤에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독일어에서 CH가 하고 들어가는 것처럼 바하가 아니고 중국어의 흐어처럼 에르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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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영어에서는 뒤에 메스에 이의 엑센트가 없는데 불어에서는 생겨요 강하게 읽어야 소리는 나니까 그래서 헤미즈 에르메스 그 다음에 멀큐리 멀큐리 이의 엑센트 이의 엑센트 반복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따로는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번데기 발음 혀 깨물고 쓰 돗담배 발음 혀 깨물고 드 잘하시는데 쓰 드 문장에서 섞이면 너무 어려워하세요 근데 이게 훈련이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저도 이거 훈련하느라고 되게 텅 트위스터들 가지고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텅 트위스터처럼 제가 그래서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네 자 이것이 그들이 생각한 첫 번째 것입니다 이것은 this is 첫 번째 것입니다 the first thing 그들이 생각한 that they think of 독담배 발음 독담배 발음 this is the first the first thing that they think of good job 아주 잘하셨어요 와우 이렇게 달락으로 나눠서 가니까 발음이 쉬워지죠 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they think of that they think of very well 와우 엄쌤 네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they think of good job 한 번만 더 해보시겠어요 천천히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they think of that they think of you're right 선생님 발음이 아주 좋으셨는데 제가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는 좀 이제 리듬을 타시면 원 투 원 투 리듬을 타시면 리듬 한 번 더 보여주세요 show me the rhythm right 오우 very well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리듬도 th가 들어가요 네 자 this is the first thing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they think of that they think of right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넵 this is the first thing that they think of perfect 이런 느낌 인토네이션까지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right 오늘은 여기까지 this is for today 와 그 per today에서 per은 뭔가요 this is for 아 for F-O-R이에요 for 아니고 this is for today 아 this is this is it this is it this is it 이게 이거예요 그거예요 for today 여기서 TH는 the this is it this is it for today 그 다음에 for for today 예 뭐뭇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는 이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this is it 하면 여기까지 끝 오늘 여기까지 이런 뜻이에요 this is it 하면 이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어로 이 표현을 영어로 this is it for today right this is it for today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말들 우리 셋 다 정치자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도 다 외워버립시다 저희 궁금했거든요 이게 this is it for today this is it for today this is it for today 제가 써드릴게요 바로바로 우리가 자꾸 반복하면 이거 외워줄 것 같아요 네 진낸 다우절 진낸 다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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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낸 다우절 진낸 다우절 굉장히 좋고 진낸 다우절 바이븐즌 바이 중국어른 진낸 다우절 영어로 this is it for today right this is it for today this is it for today right 와 this is it for 이게 왠지 this is it for today 그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는 미국 남자 중저음의 아나운서가 무슨 뭐지 뉴스 같은 거 마지막에 딱 하는 엔딩 멘트 같지 않아요 네 this is it for today 어 저 나중에 약간 이런 느낌의 써보는 네 와 너무 재밌습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오늘 네 천부적인 가르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우리 두 분의 선생님 아 완전 너무 감동입니다 저 진짜 꼬장 꼬장 두 분 쌤의 열의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도 영어와 중국에 대한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감 생기시죠 오늘도 이렇게 영어 중국어 중국어 영어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걸을 때나 운동할 때 잠깐의 텐의 연습 꼭 해보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일이 남았죠 구독 좋아요 알리선리점 꼭 눌러주시고요 꼭 팟빵에서는 천원의 행복 후원하기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는 땡스로 후원하기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 감사드립니다 세시 다자 thank you very much 궁금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두 분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아침 5시에 만나요 see you tomorrow 민생 찐 바이바이 마음이 고팠어 마음이 고팠어 마음이 고팠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this is it this is it for today this is it for today dc짓 하세요 dc짓 it dc짓 for today this is it for today dc짓 dc짓 for today today right th만 서로 잘 잘 못해 dc짓 for today right this is for today 신태현 따오철 right 신태현 따오철 dc짓 for today